냉이 캐러 왔네 이 발로 걸어서 왔네 안녕하세요 들깨하지만 요즘에 제가 영타기에 전복먹을래에 꽂혀가지고요 또 냉이 캐러 가볼래 라고 또 신나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봄하면 생각나는 요 놈 바로 냉이를 캤습니다 아니 제가 냉이 뿌리가 얼마나 긴지 보여줄게요 이게 냉이인데요 뿌리가요 이렇게 길어요 야 신봤다 외칠 수밖에 없겠죠 이 냉이가 이 냉이 잎사귀도 먹지만요 이 뿌리에 또 이게 그 향기가 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주 첫 개시각 캐자마자 아니 냉이 뿌리가 아주 이따만한 거 아주시냐 이런 거를 제가 캐고 나니까 또 한층 기분이 업됐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이 냉이를요 이 다른 풀하고 너무 헷갈리는 풀들이 많아요 그 풀하고요 아주 초간 딱 한 번에 보고 딱 구별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잘 보셔야 보입니다 이 대딱만큼 큰 거 거의 제 손방망만한 요게 바로 냉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냉이 그러면 이 냉이랑 정말 헷갈리게 생긴 거 이것도 냉이에요 자 또 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캐기 전에 요것도 냉이 냉이와 함께 같이 있는 요 풀이요 꼭 냉이 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항상 헷갈리는데 요겁니다 바로 요 풀 요거는 냉이와 비슷비슷하지만 요거는 지침개라는 식물인데요 이 지침개는 사실 먹을 순 있어요 어린 순 있을 때 물에 뭐 약간 쓴맛을 제거하고 어린 순 있을 때는 묻혀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아주 쓴맛을 보시려면 드셔보세요 맛은 별로 비추라는 거 이 지침개는요 어릴 적에 우리가 약이 없었잖아요 그때 염증에 열을 내리고 염증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약재로 썼대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가지고 상처난 부위에 온지기도 하는 약재로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냉이를 캐 보고 지침개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놈 대따시 큰 거예요 뿌리까지도 한번 잘 살려서 캐 보겠습니다 오 얘도요 보통이 아니야 파도 파도 뿌리가 엄청날 거 같아요 또 얼마나 또 왕따시만한 대형 냉이를 캘 수 있는지 들키 아제마가 보여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 안 끊어야 되는데 엄청 길어 아 뽑으면 끊어질 거 같고 파고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아오 잠깐 더 더 더 더 조금 끊어졌어 아싸벼 요번에도 대왕 냉이 뿌리가요 이렇게 길어요 자 냉이는요 이렇게 잎사귀도 적당히 쌩쌩하고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적으면서 뿌리가 이렇게 튼실한 게 좋습니다 확실한 건 또 냄새잖아요 또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냉이네요 자, 이놈은 지침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지침개인데요 아, 얜 또 끊어졌네 자, 지침개를 캤고요 이제 냉이랑 비교해드릴게요 자, 냉이와 지침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개의 냉이일까요? 맞춰보세요 요거? 요거? 바로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요 두 개의 분간하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땐 도대체 어떤 게 냉인지 지침개인지 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캐고 나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하셔서 냉인지 지침개인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캔 다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침개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이요 자색, 붉은 빛을 돌게 이렇게 빨간색합니다 지침개가 이렇게 뿌리 색깔이 빨간색한 거를 느끼고요 냉이는요, 뿌리가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죠? 냉이와 지침개의 뿌리 색깔은 이렇게 차이가 요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또 냄새를 맡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냉이는 향긋한 봄향기의 냉이의 향이 나고요 지침개는 그냥 풀맛이에요 풀향기가 나요 이렇게 요거는 두 가지는 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캐기 전에 헛고생 안 하고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냉이와 지침개, 잎사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침개, 잎사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하나를 딱 보세요 봤을 때 시작되는 부부이가 처음에 이 줄기에서요 옆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벌어질 때 잎사귀 모양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 게 지침개예요 요기 시작이 좁았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모양 자, 확인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요기도 시작이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게 지침개고요 그러면 냉이는요 요거는 냉이 잎사귀인데요 이게 냉이도 약간 모양식은 다 다르지만 이제 냉이는 요기 줄기에서 시작되는 연결 부분이 좁지 않고 바로 넓적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사귀가 바로 좁지 않고 널찍하게 생긴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건 바로 냉이입니다 자, 이렇게 새기 전에 잎사귀의 모양으로 좁게 시작되는지 아니면 연결돼서 바로 시작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시는데요 요것도 애매하신 분은 캐셔가지고 어쩌겠어요 색깔 보고 향기 맡아가지고 냉이를 캐셔야 되겠죠 세 가지 방법 중에 캐기 전에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모양은 자, 모양을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신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가물가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가지 중에 내가 딱 맞는 구별법으로 선택하셔서 냉이를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봄향기가 가득한 냉이 수확하셔서 된장찌개를 자글자글 끓여 드시면 맛나겠죠 오늘 반찬은 들키하지만의 냉이 된장찌개입니다 자, 그럼 들키하지만은요 또 냉이케로 갑니다 냉이케로 가요 자, 그럼 오늘도요 봄향기 맡으면서요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보호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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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감사합니다.